인티제야, 너는 좀 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어떨까? 다른 사람들이 내 속을 궁금해해 그렇게 내 속이 궁금해? 그럼 내 부검대나 찾아오라 그래 넌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? 미안하지만 난 시시하거나 의미 없는 잡담 같은 건 싫어해 알았어,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? 너의 진심 어린 속마음을 듣고 싶어 파랑 아무튼 난 애정결피비 아니라고 응? 맞지 크크 너 전에 우리가 아직 친구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나한테 새벽 3시에 전화했었지 크크 아, 그건 말할 때마다 언제나 부탁해와 고마워는 잊지 말기 제발 그 오글거리는 입 좀 닥쳐주길 부탁할게 고마워 뭐, 그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진전이 있긴 하네 크크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어? 어떤 거부터 들을래? 좋은 소식만 말해줘 너 자동차 에어백 성능 무지 좋던데 크크크크 얘들아, 인프피 울고 있던데 무슨 일 있었어? 자기가 실수로 무당벌레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?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? 사실 무당벌레가 아니라 빨간색 초코 M&M이었는데 아무 말 안하고 보고 있었거든 크크 난 동시에 5명의 사람들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난 하루에 최소 5번은 눈치 보는데 크크 난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 뭐야, 너희들 모두 감정이라는 게 있었어 전 från 바다다다다다다다 뭔가 우연히 설득한 게 있었어 근데 Potenberg이 점프다는데 난 다시어난 게 있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